안녕하십니까 이리TV 입니다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희 연못에 비단잉어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비단잉어를 보관해서 가지고 올 데가 없어서 말통에다가 넣어 왔어요 크기는 8-12cm 정도 되는 녀석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색깔 참 예쁘죠 노란색도 있고 빨간색 그리고 흰색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귀엽다 확실히 비단잉어가 색깔이 있으니까 엄청 이쁜 것 같아요 빨리 연못에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è 으 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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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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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